푸른숲 그사랑귀 시작한 산부리의 방입니다 인턴넷에서 확인해서 할 때 동산코스 많이 있는데 하나만 하고 싶어서 하나 선택했어요 저는 매봉산만 하고 싶어서 오늘 그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다음에 그쪽으로 내릴 수 있어요 청계산 580m인데 껍데기까지 아마 45분 정도? 이번 주말에 술 많이 마셔서 몸이 컨디션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5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지금 2시 5분 제 생각에는 3시 전 껍데기에 도착할 수 있어요 껍데기에 도착할 때 확인할 거예요 아마 여름에 이곳에 오면 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 많이 내리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? 지금 바로 올라가요 이런 길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요 매봉 꼭대기 인기가 많아서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네이버에서 사진 많이 봤는데요 사람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사진 치고 오늘 저녁 매봉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 혼자 해야 돼요 심심해요 나 혼자 하고 마코리 없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가 발견했을 때 중대 1kg 빼줬어요 근데 술 많이 마셨어 금요일 오요일 일요일 어제도 그 에이 에이구 술 안마시면 아마 2kg 이상 빼줄 수 있고 몸이 컨디션 좋고 어제 과거 뭐한 리필 과거 지금까지 15분 동안 오라 가는데 꼭대기까지 30분 정도 걸어요 오 이게 멋있네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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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다른 생각이 났어요 주말에 축구했을 때 금요일 토요일 술 많이 마시고 근데 일요일 아침에 축구게임이 있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하하 내 친구도 또 하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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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 여기까지 푸른숲 괴사랑귀 시작한 산부리의 방 입니다 오우 정말 여기 서초구 메봉 지금 55분 끝났는데 600m 남았어요 날씨가 날씨가 시원하고 몸이 세먼지 많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 날씨가 다닐 지금 등산 끝나자마자 내 몸이 내려가고 행복하고 근데 한국에서 한 10%? 상 너무 많아서 어디든지 등산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런 소리 엄청 좋아해요 물소리 엄청 좋아해요 지금 샤워하고 이거 마시면 어때요? 조금만 마시면 너무 좋은게 좋아요? 아니면 나쁜 것도 없어요 오케이 다 내렸어요 여기 난 부서지가 뭐 정해상역까지 가고 술 술 안돼요 오늘부터 그만해요 그만해 볼게요 해보고 싶었는데 어려워요 바로 먹고 싶어요 지금 오케이 지금 매봉 정계산 매봉 올라가는 길 끝났어요 우리 팬들이 여기 오면 2시간 2시간만에 알 수 있고 그래서 정계산 정계산에 오고 싶으면 지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가족이랑 여기 오고 싶으면 천천히 할 수 올라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 팬 정계산하고 싶으면 천천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세요 하세요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장계산 다녀왔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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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산하기 전에 89.5kg인데 지금 700g 배졌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번주 영상 할 때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그러니까